한글자막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엄마야! 이리저리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펭귄이 어떻게 해요? 펭귄, 어떻게 걸어요? 예쁜 물고기한테 가서 안녕해봐, 언니. 무슨 색깔이야? 둘째. 그래서. 왜, 왜? 둘째, 둘째, 둘째.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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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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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어? 어? 보여 상어? 보여 은유야? 은유야 우리 뒤로 상어 올거야 상어 우리 옆에 상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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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야 여기 봐봐 은유야 이거봐 은유야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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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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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왔다 대박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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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 가오리다 가오리 우리 가오리 알지? 가오리 알지? 저기 가오리 가오리 지나간다 저쪽에 있어? 네 가오리 불러봐 가오리 불러봐 가오리야 가오리야 해봐 가오리야 여기 가오리야 여기 가오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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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사랑해 가오리 물고기 볼 때 너무 많아요 물고기 물고기 안아주세요 땡기 땡기 안녕 안녕 펭귄과 함께 신나는 펭귄 뺏어가네 운이야 삼촌이 저거 사준대 무서워 무서워 더워 알겠어 이거 말고? 이거? 되게 좋아 이리 와봐 갖고와봐 가격표 보던데 쟤 가격표 보던데? 반품하네 반품하고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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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 본다 가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삼촌이 사주시는거야 은니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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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체가 안돼 신나 삼촌 다른 사람이야 삼촌 고맙습니다 삼촌 보고 삼촌 뒤에 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맛있다 필주레 지유 삼촌 마지막이 할머니 상화 드루루루루루 짜상합 naive 정형 심지어 미쳐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감사합니다 남자 집사2장 감사합니다